예 좋습니다. 자 이어서 이경규 선수 도전합니다. 예사 맞아? 자 이경규 선수 도전합니다. 그렇지. 준비하시고. 장로 됐나? 야 헨리캠 왜 없어? 준비하시고. 장로 됐나? 야 헨리캠 왜 없어? 올 거예요 지금. 야 헨리캠 없어. 오고 있어요. 헨리캠 없어 많아. 지금 온대요. 할 때쯤 되면 올 거예요. 준비하시고. 이거 봐 이거 어떤 편인데 어떤 거 해주냐? 잡아두면 저 뒤펜이 잡아줘야지. 영남이 형은 저기로 갔어요 또. 왜? 저기 가버려가지고. 자 가겠습니다. 빨리 와 영남이 형 잡아주니까. 아니 영남이 형 잡아앉아 신없어. 교회에 갔네 갑자기. 갑자기 기도하라고 말해요. 화가 난다고 운동해도 좀 집에 가지 않는다. 영남이 형 잡아앉아 신없어. 교회에 갔네 갑자기. 갑자기 기도하라고 말해요. 빨리 와 운동하다가 뭐 어딜 가. 아니 갑자기 교회를 왜 가요. 영남이 형 교회 가셨어요 형 언니. 아니 왜 운동해야 한다. 교회를 왜 가시는 거예요. 빨리 잡아와 운동하다 말고. 아직 헬리캠 도착했는데. 빨리 불어. 준비하시고. 오늘 일요일이거든요. 잡아봐 빨리. 자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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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